부에노 부에노 부에노. 태형아 이거 붙일 때. 어떻게 순서대로? 안 보이는데? 뭐야. 까마 거기 가리고 있었던 거야. 방금 많이 해야 되지. 와우. 복귀까지 했죠 저희는. 우리. 어? 우리 소중한 애. 지금 원래 계획대로는. 나는. 아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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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된다? 그래서 지금. 떡볶이. 저거 해야 되잖아? 준비가 돼야 오픈을 하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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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랬어. 20개? 20개 10개? 예? 넣었어요. 안 되는 거 아니야? 다 나와 가보자 한번 보자 바꿔 바꿔 끼워 자 가자 진짜 잘해놨지 우와 많이 손님 없을 땐 포격해야 되겠네 근데? 아니 또 비워 말지 근데 지금 큰일났네 뭘 어떻게 해 저희 파리 날려 또 빛 근데 재료가 한 장반밖에 안 지났어? 헬로 헬로 네 네 첫 손님이 오셨는데 가게에 고기 맛있다 우리 너무 맛있다 맞아 진짜 이거 이거 왜 뭐야 이것도 커플이 우리의 첫 주문이야. 저는 스프를 먼저 넣어요. 어디를 보고 얘기해. 여기다 올리고. 気になって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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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빈박. 제 20.000라인. 제 프린지에 구매했어. 치즈 라면 치즈 라면. 제 프린지에 구매했어. 제 프린지에 구매했어. 제 프린지에 구매했어. 유전. 그러기 위해서. 뭐 끝난다 Chez spokes 한 번에. 다 한 번에. 다. 유미 누나가 힘들다. 이거 하나 둬도 치즈라면이. 우식이 형이 그냥 보고 싶은 날?